3층을 견디고 살아남은 건 너 하나뿐이네요. 완전한 야채로 만들어줘봐. 2층을 견디고 살아남은 건 너의 2층을 견디고 살아남은 건 너의 2층을 견디고 살아남은 건 너의 흥득탈이 너였단 말이지? 하나도 안 변했네. 왜 네가 흥득탈이야? 네가 왜 연두해? 홍주야, 난 더 이상 네가 알던 총무형이 아니야. 그건 이 연두 마찬가지로. 보고 싶었다. 나한테는 안 돼. 내가 살아서 못한다. 내가 죽을 거야. 내가 죽을 거야. 내가 죽을 거야. 내가 죽을 거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